오늘 전달해드릴 정보는 에티오피아 심카드 사용할 때 음성 패키지, 인터넷 패키지, 아니면 잔액 확인, 충전하기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에티오피아 텔레콤 인 이지 모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했거든요. 그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플레이스토어를 켜주시고요. 검색어로에다가 에티오피아 텔레콤이라고 치시면 맨 첫 번째에 뜨는 에티오피아 텔레콤 인 이지 모드가 있습니다. 그걸 설치하시면 되고요.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오픈을 하는 거고요. 보시면 재충전, 충전에 대한 메뉴가 여기 있기도 하고 이건 손으로 쳐서 입력해도 되는데 그 중간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로 유징 카메라를 이용하면 스크래치한 넘버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그 입력을 해줘요. 그래서 나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잔액 확인하는 번호 있잖아요. 그거를 굳이 치지 않아도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확인해서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한테 전화 좀 해달라는 문자를 남길 때 이걸 이용하면 밸런스 없을 때 이걸 이용하면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. 그때 쓰시면 편하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돈 전송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일정 금액 정도를 보낼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. 그 좋은 점은 전화번호를 수동으로 치지 않고 직접 전략체에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.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개베타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음성, 인터넷, SMS, 패키지 등을 이제 살 수 있는 메뉴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굳이 별표 999샵을 눌러서 들어가서 하나씩 누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그 바이 혹은 기프트만 누르면 바로바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부에서 바로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굳이 손으로 다 치지 않아도 입력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.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다른 어플도 쭉 검색해 봤지만 아직 언리미티드 인터넷을 구매하는 메뉴가 추가된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언리미티드 인터넷 구매하실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직접 별 999샵을 눌러서 이용을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될 거예요. 이상 에티오피아 회사는 쥬니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